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뭐 요즘 장안의 화제 세탐입니다. 좀 화제가 되긴 됐죠? 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화제는 아닌데? 그게 됐잖아? 장안의 요만큼 살짝 요만한 화제. 사실 최근에 장안의 화제는 만우절 특집이었죠. 그렇죠. 만우절 특집에 은총 씨의 시연이 굉장한 화제였죠. 그렇죠.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메이플 지판의 싱싱싱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싱싱싱 특집의 펑키 기타, 리듬 기타를 살릴 수 있는 장르로 저희가 시티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커스텀샵, 펜더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57 스트라투 캐스터로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톤이 다채롭게 그리고 힘있게 잘 뽑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쉬가 사실은 커스텀샵 퀄리티에 사운드도 차이가 많이 안 나게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거든요. 그 퀄리티에 가격은 훨씬 싸다. 막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 400만 원을 살 수 있으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붙여놨을 때 진짜로 사운드 차이가 어떤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약간의 다름으로 느껴진다면 내쉬한테서는 굉장한 호재고. 그렇죠. 만약에 붙여놨는데 아 그래도 역시 57은 57이네. 펜커샵은 펜커샵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약간 고평가 되어 있던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컨텐츠가 저희한테 있어서는 진짜 꿀잼 컨텐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타들의 우리가 앰프로서 들어서 공간이 울리면서 이 듣는 소리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라인으로 갔을 때 정말 레코딩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장점을 숨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혹은 아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단점이 드러나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콕콕 다 파버리는 컨텐츠라서 맞아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앰프톤을 배제한 하드레코딩 정말 라인 사운드에만 포커스를 맞춘 비교라는 거 이게 이 기타의 모든 사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SO7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지난 시간과 완전히 같은 톤 구성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굳이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구조를 짜놓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작은 지난번과 똑같이 드라이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킹은 1단으로 갑니다. 네. 갑니다. 자, 뱅킹은 1단으로 갑니다. 튜닝 바로 바로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은총 씨가 지금 하는 것처럼 컨트롤 S 누르듯이 튜닝해주세요. 네. 자, 바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더블링해서 뱅킹 트랙을 만들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순서대로 리듬 기타를 가볼게요. 리듬 기타는 리듬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수인 4단입니다. 이거죠. 펀치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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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역시 두번째 하는 세션이다 보니까 아까보다 뭔가 좀 섹션적인 디테일이 늘어났죠 자 바로 다음으로는 아르페지오였던가요? 네 아르페지오 말고 뮤트입니다 핑퐁 뮤트는 뒤쪽에 코르스 파트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가볼게요 2마디전 드릴게요 2마디전 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는 그렇습니다 2단으로 아르페지오 양념 가볼게요 아르페지오 양념장 아르페지오 2단으로 좋아요 그 다음은 자 다음은 인트로의 솔로라인 인트로의 뮤트 아 인트로 뮤트 먼저 하시고요 3단이죠 굳이 넣은 3단 굳이 넣은 3단 가보겠습니다 좋고요 솔로라인 솔로 가겠습니다 1단 오다 왔다 갔다 1단 오다 왔다 아우 화려합니다 뭐가 삑사리가 난 것 같긴 한데 대세의 지성이 없으면 넘어갈게요 맞습니다 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인형이 또 편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현 PD님께서 또 알라라라라 이걸 하겠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을 음 되게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저는 두텁고 부드러워서 좀 놀랐습니다 말도 안 해요 따로 이것만 녹화했을 때는 굉장히 쨍한 벨톤이 잘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우치를 먼저 펜타 카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니까 생각보다 진짜 마일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점잘해 맞아요 점잘습니다 자 기타만 따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외에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도 빈티지적으로 아예 빠지시는 분이 있고 아예 좀 더 모던함 쪽으로 계속 쫓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들이 대수가 많은데도 계속 모던한 쪽으로만 구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성향 차이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모던함을 완벽하게 지향하는 사람인데 싱글싱글 쓰고 싶고 좀 빈티지한 소리는 났으면 좋겠는데 난 거기까진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쓰면 좋지 않을까 되게 어떤 빈티지 기타에서 나오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특유의 하이깽깽거리는 소리들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나오는 저음 같은 것들은 많이 잘 정리가 돼서 얘가 이랬나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새로운 네이쉬의 새로운 이미지가 구축이 됐어요 원래 저는 네이쉬가 되게 그 팬더류의 어떤 빈티지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톤들을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돼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런 느낌이었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또 두 개 비교를 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쓴 장비는 캠퍼와 그리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는 레드락스 그리고 시게즈 그리고 프리즘부스터 A3 볼륨 페달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녹음용으로 사용한 기타는요 네쉬의 SO7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은 곡에 완전히 같은 구성에 녹음을 19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팬더 커스텀 샵 모델로 미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시고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사운드 비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톤에다가 기타 연결하고 같은 픽업 셀렉터로 볼륨이나 EQ 조절을 따로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네 대신에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 원활한 모니터를 해드리기 위해서 비슷하게 최종 결과물에 그 출력은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출력은 기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으나 보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출전선수 3번 출전선수입니다 3번은 뮤직맨으로 갑니다 뮤직맨의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로 가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기타인데 은총씨와 함께 리뷰를 했었고요 여기에 비해서는 스커드 점수 자체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게 점수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무래도 또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가 2년도보다 약간 점수가 짤 때예요 그래서 요구가 약간은 낮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번 선수 뮤직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